자문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따위시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흥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여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장막틀을 넓히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자문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문이란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한자로 말하면 이 잠은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은 바늘 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늘로 콕 찌르는 말 그러듯이 바늘로 콕 찌르는 말 이 자문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콕 찔러서 알려준다라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 자문은 지혜 일본 성경에서는 지혜의 셈 그렇게 해석했어요 번역을 일본의 성경은 지혜의 셈이다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성경의 자문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편 적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자문을 시편과 비교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고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고 자문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가르쳐주면서 일상 생활을 도와준다 시편은 하나님과 관계 자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다 시편의 절반을 기록해 따위시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다른 기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따위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출하여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져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진처 나를 죽일라 그래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떤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비밀을 체험한 따위시의 당당한 고백이지요 당당한 고백 이 신앙생활이요 이 따위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겁없이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뭐 실패할까요 안될까봐 그런 부정적인 삶을 안 산다니까요 10편 63편 6절로 7절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업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따위시 새벽과 저녁에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처음 했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따위시 맛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헤븐이 파워를 아버지 이 보좌의 축복을 신고한 초월을 나도 정타야 주옵사사 그리고 10편에 이어지는 자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적인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사실적인 증거를 못 보여줍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자문의 말씀은요 여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따위처럼 지혜를 얻으면 돼요 자문의 말씀이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날마다 그 날짜에 맞는 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삶을 살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하다가 잊어버렸으면 그 날을 맞춰서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장을 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각인시켜서 삶 속에 적용하면 응답밖에 되어 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장막터 지역의 장막터 성교의 장막터 산업의 장막터 학업의 장막터 그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말씀 제목처럼 장막터 넓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 성교의 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자문 강의를 통해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영국 간에 장막터를 펴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정거의 길을 지혜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여호와를 경영하는 삶입니다 1절입니다 다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이 자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랑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문을 3천 가지를 말했고 그 노래는 천 5편까지다 그렇게 분명히 유랑기상 4장 32절에 한 절에 딱 밝혀 놓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자문을 많이 썼고 얼마나 많은 노래를 썼는가 그만큼 많은 자문과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영적으로 깨어있던 상황 속에서 섰던 이 자문들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입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된다 자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자문들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자문 30장이든 아굴이 썼습니다 아굴의 자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르무엘을 훈계한 자문이 이 두 장 외에는 딱 솔로몬이 썼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설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을 읽고 그 말씀을 사실대로 적용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을 적용하면 얻게 되는 유익 응답 여기 나오는 지혜는 히브리말로 호크마라는 말인데 진리의 바탕위에 지혜로운 판단을 겸비한다 그런 뜻이오 이 진리의 바탕위에 지혜로운 판단력 이 세상에서도 초이스 하잖아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초이스입니다 선택할 때 판단할 때 판단력 이것 때문에 성공 실패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만날 거냐 말 거냐 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전부 다 판단되게 하는 말이에요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사기당합니까? 자문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자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실패시킵니까? 사단이 깨모하게 여러분 약점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니까 기분 따라가니까 감정 따라가니까 그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낙연한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냥 육신적 분별력 그냥 딱 만나 5분이면 10분이면 다 파악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딱 만나서 10분 10분이면 안 만나도 대강 알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한 10분 했다 파악 다 돼버려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아 나 그럴 줄 몰랐다 이런 후회 그런 거 없어요 뭔 사기를 당하고 뭔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뭔 그렇게 실수를 합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살면서요 잘못된 이유는 전부 하나님이신 지혜가 부족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라니까 지혜 본문의 훈계, 명칠, 공의, 정의, 정직, 학식, 질약, 지식 이 단어 한마디로 뭐예요? 지혜요 지혜 통틀어진 지혜 특히 성경의 지혜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요 우리 유목사님하고 앉아서 목사들이 보고 말하는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탄생할 때가 많아요 말을 딱 하는 거 벌써 행동하는 거 저기 벌써 판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흐름도 모르는 거예요 판단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죠 세상 나가서 이런 사업하는 분들 결정해도 만나야 되고 모든 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거냐고요 오늘부터 하나님 영적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다 끝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계적인 거부들 세계적인 성공자들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디선부터 세계적인 인류를 위해 선신한 공헌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신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성경대로 믿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내가 수영을 위해서 부흥을 해왔어요 3년만 예수 똑바로 믿어라 부사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3년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성경대로 그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3년만 예수 똑바로 하나하나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나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와 김덕신 목사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3년만 제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내 감정 기본이 아니라 모두 판단하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 다 영적으로 아멘 허궁에 구름 잡듯이 신앙에서 하지 마세요 빌어먹을 세상 죽어 천당에나 가자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여러분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실행하는 이런 성경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본문 7절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오늘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유신 말씀을 멸시해버려요 에이 그건 뭐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 몇천 년 전, 이천 년 전을 가고 지금 현실 같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문의 총주제예요 이 7절이 말이요 자문의 총주제라고 자문 9절로 실제로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혜 없는 거예요 박사를 받아가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아가지고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은 그거 다 망해요 결국은 지금 시간비로 보면요 장막터를 엽히는 지혜의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그분의 말로 이르아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 이 경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경외라고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도 지혜의 대명서를 불린 이유는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무슨 능력이 아니 결코 아닙니다 요란지상 4장 29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날 때부터 지혜로는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급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려요 단번에 일천번제를 이거는요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겠다는 중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너무나 그 중심이 좋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 이때 솔로몬이 구하라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부귀영화 구하잖아요 돈, 맹예, 권력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따위방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돈을 몇 억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 다 줘버렸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효도를 하면요 자식이 정말로 눈물겹도록 진신실 땐 효도를 하면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지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헌금을 한 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매일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매주일 주시잖아요 매주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서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 분이라도 해보시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니까 뭐가 됐어요 지혜의 대명사가 됐어요 구하니까 하나 그대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혜하면 솔로몬 성대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양호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며 주시겠다고 2024년 내 사역과 삶의 모든 장막틀을 넓힐 수 있는 해본니 지혜를 나에게 주옵사사 이삼천날하고 오천조용 복마 이루어간 데 필요한 이삼천날 경제의 빛의 경제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드론니 지혜를 주옵사사사 777 언약의 이정표를 붙잡고 영원한 망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이터널이 지혜를 주옵사사 2024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고 장막틀을 넓힐 한 언약들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정인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말씀이 주관한 사항입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요 삶의 경험이 풍부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충고하는 형식을 빌려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너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요 단순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밝혔잖아요 솔로몬에서 이 자문의 특징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란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인도 정도가 아니요 말씀이 주도해요 말씀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인생이고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밝힙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은요 아름다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 무슨 말입니까 명예 영화로움 위엄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 속에 종기한 자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종기한 자 멸시당하는 자 갈시 받는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종기한 자로 가장 값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게 주겠다 그래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려주겠다 영향력을 입히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더 민감하게 듣는 것을 이렇게 키움으로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는 음성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음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당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훈계라는 말은요 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반복되어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 반복되어 영적으로 분별이 생깁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듣긴 들어 전혀 참고만 하지 절대 영향 못 입혀요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그래서 강당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강당 주는 말씀 강당과 입사되는 영적 흐름 속에 있을 때 장막 틀을 넓히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이 교수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교육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정하시나 기도하고 갑니까? 어디 가시나 기도하고 가냐고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요 아침 기도할 때 오늘 일정을 쫙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누구누구 만납니다 이 가는 곳 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좋으시고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여 좋으소서 하나님께 신고하고 간다니까 신고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니까 쫙 그 만나지요 물하게 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 이 사람 이름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할까요? 말해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하여 좋으소서 대화 눈 쳐다보고 기도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내가 이제 내 말이 영향이 얼마나 큰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한 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도 굉장히 인도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만날 하루 스케줄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주도권이 지인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마음대로 결정합시다! 하시면 합시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때그때 그 사람 표정 보고 막 그냥 그때그때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물은 적도 없고 질문한 적도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망하면 하나님 원망 막 하게 되죠 이제 예수 믿어 될 수 없다고 나옵니까? 언제 물은 적 있어요? 그분의 지도를 받아 주도권을 준 적 있냐고요?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다 했지 내 마음대로 다 했지 내 생각대로 결정했지 말씀대로 결정한 적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에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축해 드릴 뿐입니다 다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벌금어서 내가 변선으로 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금방 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순간순간 창세의 3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심 이게 나중심으로 출발하면서 물질중심으로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내 자리 위치 성공중심이죠 여기가 확 메몰되어 버려요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인생 과별탑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 거 아웅다웅 할 거 없습니다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마침 중심 이거 다 살면 살면 돼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모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랑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랑 뿌리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 책이라 되게 하야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장막터가 넓혀지는 삶을 살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강단의 은약과 24 되게 하야죠 그래서 25 영혼의 인생작품 만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 사이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도파민 돈다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도파민은 뭐예요?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죠 신날 때 기분 좋을 때 재미날 때 도파민이 막 겁나 돈다 그러죠 겁나 도파민이 싹 돈다 도파민이 확 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미있고 반응이 좋은 방송 조금 이따가 축구로가 있습니다만 12시 30분에 제가 지금 호주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왜 보느냐 축구를 탁 보면 말이야 도파민이 확 돌지요 돌지요 골 넣을 때 보면 너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보면 그냥 신나요 그냥 기분 좋아요 좋아 이 좋을 때를 뭐라 그래요 도파민 끝판왕이라 이게 나오죠 오늘 밤에 도파민 많이 나올 때로 몇 시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도파민이 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직분만 생각하면 신나고 우리 성경위원회 오늘 왔는데 전부 얼굴이 바짝바짝바짝 신나 여러분 개인 삶 속으면 안 돼요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직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신나는 건 교회만 생각하면 직분만 생각하면 신나 예배 들어간다 막 쓸래요 팍팍 나오죠 은혜 받으면 도파민이 팍 은혜 받아서 얼굴이 좋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도 보면 얼굴이 팍합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팍 얼굴이 부서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서 생기가 있으면서 팍팍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못 받는 여자는요 시커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가장 떡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확 영계 성도들은 왜 이런 얼굴 표정이 밝고 친절하고 저렇게 웃고 저러냐고 딴 데 온 분들 체가 저의 표현이에요 예원 DNA인 줄 믿습니다 밝고 즐거고 하라고 예스키즈 아이고 꼬마들이 왔는데 얼마나 예스키즈는 예스키즈 아니고 예스키즈는 교사들 뭐고 교사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진짜로 교사들이 아이고 얼굴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알겠더라고 예스키즈 분위기가 얼굴이 얼마 교사들이 다 요즘상 왜 표정이 이렇게 밝고 좋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 YS에서 예원 서미스쿨 애들 왔는데 애들 또 왔어요 아이고 여덟들 어떻게 그렇게 다 잘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청명의 성인이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1, 2학년 해봐야 16일밖에 안 돼요 근데 여덟들 나를 쳐다보는 게 탁 쳐다보는데 가까이 처음 보거든 이야 1학년 2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이 은양 안에서 자라니까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요 이야 요즘 아이들도 고민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6살따지 고민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자살까지 생각한다니까요 말도 못하고 초등학생 갈등 많아요 애들 막 귀신 시달리 초등학생들이요 근데 애들이 은양 잘하니까 영어를 또 막 예수 기준으로 하루종일 영어 한다네 YSS는 알 것도 없고 어렸을 때 영어만 유학할 필요 없 여기 다 해 지금 애들이 은양 속에 잘하니까 교사들이 그냥 보험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지금 지금 예수 기준으로 방이 모자라 한큰한 줄 못 받고 있대요 넓혀다 YSS도 넓혀주는데 좁대요 지금 이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잘 지워가지고 시대적인 연결섬이 기념섬이 문화심을 만드는 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수 기준이 있지 YSS 지금 또 중동부 지금 대안학교 있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디 학교 하나 사가지고 학교해야 될 파이야 지금 교회만 생각하면 영적 도파면이 확 돌기 바랍니다 겁나 잘 도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장노님 보니까 도파면 확 확 돌고 있네 표정만 봐도 그냥 그래서 장막틀을 넓히는 지혜 강남 말씀드릴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 갈 때 그냐말로 이 도파면이 확 돌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너무 재밌고 이럴 때마다 영적 영향 입힐 수 있는 현장 가서 영향 입힐다고 하면 도파면 돌어야지 하나님 힘을 주셔야지 세상 나가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영적 분빌력이 있어야지 삶의 지혜 하나님 다 주셨는데 영적 모든 신고들 24년 도파면이 확 도는 사람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역 간에 모든 장막틀을 넓혀당하는 증거의 길을 제문을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세요 복음 하나님 내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장막틀을 넓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조사사 말씀이 각인뿐이 세질 내리게 하여 없으시고 여와를 경유하는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경위라고 그러지 경유해 하나님 앞에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결단하는 사람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여 말씀이 지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조사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사한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신원지 사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양쪽의 포밍을 가진 지혜를 하늘을 하자 은단지를 하든지 은단지를 하든지 모든 하든지 국물을 만드는지 생명의 정신에 국물을 만드는지 국물을 만드는지 노후님의 정신에 일어나자마자 국물을 만드는지 국물도 만드는지 국물에 공개 국물의 정신에 정신에 그녀를 해왔한 교수 천 교수 국물 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기분이 아닌 주도권 대신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선교위원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선교를 향해 정면돌파하는 선교위원회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륙별로 강단말씀으로 원팀이 되어 기도로 선교를 시작하는 모든 대륙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막터를 넓히는 모든 대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위원회와 대륙팀 원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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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많은 새가족들이 이 예언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회하는 예배와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교회와 되게 하셔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부님들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영적 도파민이 흘러넘쳐서 장막털을 넓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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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